자 우리 예쁜 꼬모니 엄마랑 노즈워크 할거에요 정신 쏙 빼놔야지 엄마가 그래야될거같애 너 아무래도 너무 우울 모드를 찍어도 비련의 여주인공같애 그러지마 비련의 남주인공이냐 너는 자 엄마도 해놓을게 노즈워크 눈이 작년보다 이거 잘 안보이네 작년보다 못찾네 이거를 코도 좀 덜한거 같고 알았어 알았어 뭐 박이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자 우리 꼬모니 꼬모니가 이거 다 알았어 왜 알았다고 엄마가 놔준다고 이거 나쁜놈이네 이거 어쭈어쭈어쭈 갑자기 왜이렇게 살아났지 이거 갑자기 얘가 갑자기 왜이러지 동영상증이니까 화딱쥐어난다 이거 나쁜놈이네 이거 자 형아도 이 간식 되게 좋아했는데 끝까지 그치 먹어봐 첫째도 어떻게 저렇게 봐봐 아까 줬을 때 너 못찾는거 봤거든 엄마가 또 어딨어 그렇지 또 어딨어 이거 다 다 그냥 주는 거저 주는 문제네 뭐 또 어딨어 아 화내지 마 왜 화를 내 엄마한테 야 엄마가 간식을 줬는데 왜 엄마한테 화를 내냐 너는 바쁜놈이네 이거 아주 그렇지 좀 찼네 이제 아 이제는 좀 찾는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안쓰고 안찾으려고 그러더니 뭐를 자꾸 포기하고 있는거같이 그러더니 이 새끼 그냥 이제 발동에 걸렸구만 잘했다 꼬문이 하나 더 있어 꼬문아 꼬문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찾아봐 이거 찾아봐 그렇지 이거 자주 시켜야 되겠다 치매 예방하려면 약도 안 먹는 놈이니까 넌 영양제도 안 먹어 영양제만 타놈은 그냥 밥은 안 먹고 나쁜 새끼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유 고기 잘했어요 착해요 착해요 잘했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 엄마 또 이따 또 해줄게 응 아이 착해 그만해 우리 애기 어우 착해 어우 착해 이땐 안 물어 엄마를 응? 간식을 갖고 있으면 엄마를 물어 간식을 갖고 있는데 왜 무냐 너네 여기 있다 또 있다 야 많네 간식이 한두 개가 아니었네 여기 봐봐 꼬문아 꼬문아 여기 있잖아 꼬문아 여기 더 있어 여기다 여기 봐봐 다 찾았나 이제? 답을 다 가르쳐주고 주는게 어딨어 응? 바보 강아지 천재인줄 알았잖아 너 천재가 아니었네 똥몽청이네 똥몽청이 다 먹었어? 이따 좀 이따 또 할까? 하나 더 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 마줘 화를 내 엄마한테 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응? 또 엄마가 또 싸울라 그래 이거 대결고 또 화를 거야 또? 이 새끼 자 찾아 니가 찾아 아유 화내지 말고 왜 찾으면서 화를 내 이 놈이네 진짜 이 놈이네 진짜 지가 못 찾으면서 나한테 성질별 어때가지고 성질들어 성질별이야 어머니 물 먹는 거 봐달라 그랬어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핸드폰 갖고 왔어 너 봐달라고 많은 분들이 널 볼 수 있게 계속 먹어 괜찮아 먹어 음 아이 착해 물은 많이 먹어야 돼 어몽아 자 더 먹어 꼬모니 한 번만 더 먹어 꼬모니 한 번만 싫어? 다 먹었어 입 닦아달라고 아 입 닦아달라고 기다리는 거야 엄마 입 닦아줄게 기다려 아유 똑똑해 이렇게 찍히니까 그니까 쫑이가 남겨줬네 그래도 이거 입에 다 못 담고 푹 해갖고 뱉은 것들인데 이거 에그 이놈 끝에 여기서 응갈지 여기서 설사한 거 에그 그럼 여기야 어 끝에 그니까 그 끝에 어 끝에 쫑이 목베개였는데 이거 얘가 비고 잤더라 그거 배고 잤더라 이제 됐어 3 2 2 5 5 약 3 3